왜 이래? USB 네가 빼돌렸지. 당장 갖고 와. 무슨 말이야? 난 모르는 일이야. 매장에 있었다며. 네가 바깥치기 한 거 아니야? 난 모른다니까? 너 같은 인간한테 대답을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. 진실이라고는 1%도 없는 너 같은 인간한테. 근데 똑똑히 알아도 이럴수록 네 죄만 무거질 뿐이야. 헛소리 집어쳐. 네. 민혁 씨. 한지혁 부장이랑 최소한 회사에 복귀한 거죠. 난요? 난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둘 거예요? 내가 불러드렸어? 아버지가 하신 거지? 어쨌든요.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거예요? 뭐라도 해봐요. 서정배 USB 빼돌려서 당신 손에 쥐어준 게 누군데. 그래서. 생생내는 거야 지금? 그게 아니라요. 나가 봐. 당신이랑 입시름할 시간 없어. 그래서. 그래서.